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6평에 대한 가, 나, 형, 통합, 총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형부터 6평 30문항에 대한 정답률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6평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2018학년도 6평과 수능, 그리고 2019학년도, 2020학년도 3년간의 6평과 수능의 정답률이 어땠는지 살펴보고 올해 6평은 어땠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답률이라는 건 모든 수험생들의 어떤 통계적 결과죠. 수학적 확률보다 더 정확할 수 있는 통계적 확률인 정답률을 통해서 실제 6평의 난이도가 어땠는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018학년도 6평의 정답률은 다음과 같았고 이건 가형 학생들의 어떤 이변이었지 평가원에서 유도한 정답률은 아니었어요. 21번 앞쪽에서 중킬러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정답률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아마 평가원도 깜짝 놀랐을 텐데 2018학년도 수능은 실제로 방금 나타난 이 정답률을 다 올려서 앞쪽은 쉽게 만든 27 플러스 3 기조였을 때 27문제는 빅킬러야 기출만 막 풀어도 맞출 수 있어 라고 했던 27문제와 극악의 킬러 이건 선택적으로 여기까지 공부한 사람들만 건드릴 수 있는 문제야 라고 했었던 굉장히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로 구분이 정확히 되던 27 플러스 3 기조를 3년 정도 유지하던 마지막의 수능이에요. 그래서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정확히 구분되는 수능이었고 2019학년도 6평부터 평가원은 더 이상 27 플러스 3 기조를 유지하지 않았어. 이제는 빅킬러와 킬러로 나누지 않고 30문학 모두 수학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본질, 수능의 본질로 돌아간다 라고 공포를 했었고 그리고 2019학년도 6평에서는 드디어 이런 방금 나타난 하얀색 그래프의 정답률이 보였었고 이건 2018학년도 6평에서 보인 그래프와는 굉장히 다르게 학생들의 이변이 아니라 평가원의 의도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정답률이었고 그리고 수능에서 실제 파란색 이렇게 정답률이 나타났어요. 2018학년도 수능인 노란색과 2019학년도 수능인 파란색을 비교해 보면 중킬러 자리가 굉장히 세졌다. 노랑은 빅킬러 쪽이 명확했는데 거기가 떨어져서 중킬러라는 표현이 처음 발생했던 게 바로 2019학년도 수능이고 이때 6평부터 선생님도 마찬가지 분석을 했을 때 이제 27플러스 3기조가 아니야라고 판단을 했던 그 첫 번째 해입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 6평과 그리고 지금 보이는 파란색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중킬러가 강세야라는 게 작년 수능이었고 이번 6평을 보시면 핑크색으로 짠! 지금 보이죠? 가장 굵은 이 핑크색 이렇게 쫓아가면 이게 이번 6평이에요. 20번이 더 어려워. 21번은 진짜 쉬워. 21번은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더 이상 212930이라고 하는 전략적 접근을 할 필요가 없어. 앞쪽에서도 충분히 당할 수 있고 오히려 212930 세 문제가 쉬울 수도 있어. 물론 30번 정답률이 그리 높지 않게 나왔는데 아마 그 이유는 앞쪽이 셌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국어로 치면 지문이고 수학은 조건에 대한 해석이 단 하나도 그냥 쉽게 주어진 게 없었었기 때문에 아마 해석을 하고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30번을 못 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27플러스3 기조는 진짜 더 이상은 212930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은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3년째 보여주고 있는 수능이다라는 거 그리고 6평에서 보여준 대로 수능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수능도 30문항 모두의 개념의 본질 영혼이 가득 담긴 문제가 출제될 거고 몇 번째 문항이 어려울 거야 라는 선입견 없이 그냥 한 문제 한 문제가 내 인생을 바꿀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오답률 베스트5를 보시면 30번의 정답률 오답률이 97%까지 올라갔어요. 목표로 했던 정답률은 10% 정도 10% 내외 정도의 정답률이 목표 정답률이었으나 앞쪽 문제가 세짐으로 인해서 시간상 못 푼 학생, 건드리지도 못한 학생이 꽤 있었을 거다. 특히 제 학생 같은 경우에 6평을 대비하는 과정 속에 내신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실전적인 연습이 덜 된 상태에서 앞쪽에서 당하면 실전에서의 경험에 의해서 빨리 뒤로 넘어가야 돼, 갔다 오면 보여 이런 여러 가지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잘 안 됐을 거기 때문에 한 문제에 걸려서 시간을 허비해서 30번까지 못 갔거나 하나하나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 30번까지 못 갔거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30번을 못 푼 것이 아닌가 시도해서 못 푼 것이 아니라 아예 보지도 못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오답률이지 문제 난이도 자체가 어려웠던 건 아니다. 극악의 킬러, 27플러스 3, 그 3만큼 어려웠던 킬러는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28번, 이것도 삼각함수의 극함수의 굉장히 심플하고 아주 쉬운 논리, 작년 6평 28번과 똑같은 논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실전에 대한 연습이 많이 부족했던 탓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확통, 미적분, 확통 이런 순서로 확통이 등급을 가르는 문항이 됐는데 수능에서도 확통이 이 정도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줄 거냐라고 한다면 미적분 전 범위가 들어오는 9평이나 수능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나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 6평, 2018학년도 수능 이렇게 역시 가형과 같은 기저도요. 가나형을 같이 만들면서 같은 전략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2018학년도 수능 때에는 가나형 똑같이 27 플러스 3 기조였고 그 다음 해부터 나형 이렇게 실제 수능에서 파란색 비교해 보시면 똑같이 노랑에서 파랑으로 훨씬 중킬러 자리가 떨어져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킬러라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사실은 중킬러가 세다는 건 212930이라는 특정 문항 외의 문항들에서도 당할 수 있어라는 거고 그건 전체 30문항의 난이도가 어느 쪽으로 분배될지 아무도 몰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킬러, 중킬러, 비킬러라는 이런 표현들이 수학에서는 싹 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념을 공부하고 그 개념으로 언제나 새로운 문제를 나한테 주어지는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수학이니까 그 문제들을 구분짓는 이런 패턴화된 말들은 결국 사라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진짜 수능의 본질로 돌아가고 있는 수능이다라는 거고 작년도 그랬고 작년 수능 이랬고요. 작년 수능에서는 특이하게 20번이 이제 문과생들 20번이 21번보다 정답률이 떨어져 있는데 작년 수능에서 수능 전까지는 21번이 20번보다 훨씬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6편까지 계속해서 21번 정답률이 그러니까 오답률이 안 떨어졌어. 요지부동 21번이 2위나 3위에 있었어요. 정말 평가원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쉽게 내주면 나형 학생들이 21번을 풀 거냐라는 게 평가원의 이슈가 될 정도로 21번을 아무리 쉽게 내도 안 풀어버린 21번은 아니야, 나형력이 아니야 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21, 29, 30에 대한 어떤 그 마인드의 관성이 있죠. 어려울 거야, 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정말 쉽게 21번을 다운시켜줘서 작년 수능에 처음으로 20번보다 21번의 정답률이 올라가는 데에 성공을 했던 시험이고 올해 6평에서는 확실히, 정확히 정말 쉬워졌죠. 정말 이 핑크색 정답률을 보시면 이건 어떤 정답률이냐면 이건 그냥 수능이 통째로 쉬운 정답률이에요. 이번에 컷이 굉장히 높은데 뭐 일컷이 왜 이렇게 높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답률을 살펴보면 물론 기입한 메가스터디에 어떤 기입을 한 학생들이 일단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 우선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정답률이 아니 컷의 변동이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답률을 보시면 정답률도 조금은 변하겠죠. 전체적인 어떤 일반 대중학생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수험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정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앞쪽은 빅킬러 킬러라고 할 때의 27문제 정답률처럼 굉장히 정답률이 높고 뒤에 20번, 21번 여기도 아주 정답률이 올라간 그냥 쉽게 내겠다. 사실 라영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자칫됐다가는 예전에 있었던 그 수포자라고 하는 정말 수학은 못하겠어 라는 어떤 그런 학생들이 발생을 할까봐 평가원에서 아니야 계속 공부해 라는 어떤 배려나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문제들을 출제한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했던 방향대로 계속 공부하라는 거 아무리 힘들었어도 놓지 말고 끝까지 공부하면 되라고 하는 나영 학생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답률이 구성되어 있었고 오답률 베스트 5 보시면 29번 자리에 확통이 들어있고 가영 학생들과는 다르게 나영 학생들은 수능에서마저도 확통이 1등급을 가르는 문항이 될 수 있어요. 이 수투라고 하는 30번 문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더 이상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이번에 나온 6평 30번 문제가 나영은 너무 좋은 문제예요.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을 정확히 하는지 체크하는 문제. 즉 조건에 대한 해석이 정확한지 체크를 하고 개념을 잘 본질적으로 공부해서 조건이 원하는 대로 가져다 꽂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리고 그 방법이 옳다라고 확신을 하면 내 풀이의 개연성을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컴팩트하게 답이 나오는 것까지 실력 있는 학생들이라면 풀 수 있게끔 30번을 굉장히 예쁘게 잘 베스트 문항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투는 2번 6평 30번을 넘어서는 30번은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수투에서는 더 이상 어렵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통이 29번이나 28번 자리에 들어왔을 때 특히 주관식으로 들어오면 확통은 답이 나왔을 때 보기와의 소통을 좀 해줘야 되는데 내 답과 보기가 두 배 차이나? 내가 뭘 안 곱했나? 이런 소통을 좀 해줘야 되는데 주관식으로 주어지면 정말 오답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형 학생들에게는 2, 3등급을 가르는 문항이 확통이 될 수 있다면 나형 학생들은 1, 2등급을 가르는 문항이 확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확통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답률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나형부터 파인딩 한번 해볼게요.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될 것인가 심플하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첫 번째는 이번에 시험이 두 가지의 다른 기조의 수능 중에 첫 번째는 27플러스 3기조 너무 쉬운 빅킬러 27문제가 그대로 와 있는 느낌과 그리고 또 다른 수능 2019학년도부터 달라진 킬러고 빅킬러고가 아니라 중킬러가 강세였을 때 실제 세 문제의 난이도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중킬러가 세지면서 대신에 킬러인 극악의 킬러는 없어졌단 말이야. 킬러 자체도 쉬워졌어. 근데 그 쉬워진 중킬러가 강세인 시절에 중킬러는 안 오고 빅킬러 27문제가 온 느낌 플러스 이때 극악의 킬러 세 문제가 온 것이 아니라 중킬러가 강세일 때 쉬웠던 세 문제가 와서 붙은 그래서 두 수능의 기조에서 쉬운 것과 쉬운 것이 조합으로 만난 듯한 그런 시험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가득 담긴 그리고 유평을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수능이 유평과는 다르게 유평은 잘 쉬웠지? 그럼 이제 수능은 한 번 짠 어렵게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난이도 조절은 조금은 하겠지만 그래도 유평의 기조에 유사한 수능 수능 미리 보기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사실은 이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는 유평을 분석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시즌2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유평의 기조와 매우 다르진 않겠지만 조금은 어려워지겠다. 하지만 어쨌든 유평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수능이 될 것이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파인딩은 나영의 확통 제대로 해야 된다. 주간식에 출제된 확통의 정답을 이건 답이야. 내가 풀면 정답이야. 다시 검산할 필요도 없어. 라고 확신할 만큼 정확도 있게 확통을 공부해야 돼. 그 이번에 나온 확통 문제들을 한 번 살펴보면 여기서 보시면 29번이 확통이었는데 확통에서 아주 중요한 건 물론 평가 문제에서 늘 그렇지만 조건을 순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조건의 순서와 문제풀이의 순서가 정확히 매치가 되어야지만 검수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원스텝에서 F1과 F2의 곱이 9보다 크거나 같아 그렇다면 F1과 F2 값이 될 수 있는 건 3, 3, 4, 4 또는 3, 4가 섞여 있는 것 즉 3, 3이냐 4, 4냐 3, 4냐 4, 3이냐라는 네 가지 케이스는 평가원에서 네 가지 케이스까지 내진 않아 그렇다면 3, 3, 4, 4를 묶어서 F1, F2가 같거나 또는 3, 4로 다르거나 라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나로 접근을 할 때 이 문제를 풀어내는 강력한 논리는 동등성이 확보되면 곱하기로 진행해 그래서 이 해설 강의를 본 수험생들은 알겠지만 뭘 세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평가원 문제에서 세는 게 나온 적은 없어요 두 개 또는 세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곱의 법칙을 적용시키면서 동등성이 확보됐는지 확인하면서 그 안에 내가 배운 순열부터 조합 활용까지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조건을 순서대로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세워보고가 아니라 워딩을 통해서 정확히 어떤 논리로 나를 끌고 가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실제 해설 강의를 보면 음? 나에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로 진행을 시킬 거기 때문에 가의 케이스는 두 개밖에 없네? 그럼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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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답이 쫙 나와 라는 복잡하게 풀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사설 문제라면 평가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확통 문제를 정확도 있게 푸는 것은 조건을 순서대로 사용하면서 곱하기 논리인지 더하기 논리인지 판단을 해 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개념을 정확히 꽂아 넣는 것 이거라는 거죠 개연성이 분명한 풀이어야지만 이 답이 아닐 수가 없어 라고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문제 꼭 해설 강의를 해설을 전문화 해설 해놨기 때문에 해설 강의 확인해 보시고 조건부 확률 문제가 20번 자리에 나왔는데 선생님이 기출백선에서도 개념 에센스에서도 이과의 조건부 확률 문제가 분모에 펼쳐진 전사건 중에서 부분 부분 분자로 끌려 올라가는 약간의 신유형스러운 조건부 확률 문제가 이젠 나형에도 출제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딱 처음으로 분모에 있는 부분 부분이 올라가는 건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포인트 하나는 분모에 들어가는 상황이 또는으로 연결이 되는 덧셈 정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그 또는으로 연결되는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 아니어서 교집합을 빼줘야 되고 분자로 올라가는 것들 안에도 교집합에 해당하는 게 그대로 따라 올라가서 분자에서도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이 문제는 다양하게 변형이 될 수 있고 분자로 교집합이 안 딸려 올라가면 교집합을 빼는 걸 분자에서는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변형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그 안을 분석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해설 강의에서 이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설을 해놨어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 알겠죠? 거의 유평에서 나온 확통 워낙 확통 문제가 다양하게 경우에서 확률에서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수능 문제가 출제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장 적중률이 높은 강력한 힌트를 받았다 생각하고 확통 문제들은 여러 번 반복 복습으로 정확히 바닥까지 파악해야 돼 이렇게 세워볼까 이런 게 아니라 알겠죠? 선생님 해설 강의를 꼭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가형 학생들의 27, 28번을 장식하던 경우의 수 문제 인데 이 가나 이렇게 조건이 연결됐을 때 가에서 개념을 사용하라는 풀 문장이 주어져 버리면 나가 아닌 것을 가에서 빼주는 논리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으로 가에서 중복 조합을 사용하게 하는 풀 문장이 주어져 버렸기 때문에 가와 나의 교집합을 세워내는 게 아니라 가에서 나가 아닌 것을 빼내야 되는 논리로 풀어내는 수능의 27, 28번에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기출 백선 하면서도 이 논리를 강조했을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딱 나왔죠 그래서 역시 나의 여사권을 빼라는 싸인은 적어도라는 표현에서 충분히 말했기 때문에 내가 풀고 싶은 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나를 끌고 가는 방향대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확통에서도 명확히 보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파인딩은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걸 보여주는 평가원은 평가원이야 쉬웠든 어려웠든 뭐가 어찌 됐든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조건을 정확히 해석해야 돼 즉 수학적 언어의 이해를 잘 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 문제가 검수될 때 조사 하나하나까지도 검수를 당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원스텝 투스텝 쓰리스텝 문제풀이의 순서가 조건의 순서랑 정확히 매치가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조건에 대한 해석과 그 조건 하나하나에 의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본질적 개념을 머릿속에 띄운 다음 문제를 풀어내는 실마리는 개념이니까 개념으로 푼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는 시험이었으니까 내 머릿속에 펼쳐진 개념 중에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얘를 끌고 가야지 정확히 개연성 있게 문제를 풀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 나는 막 조건을 여기저기서 주어다가 썼어 그러다 보면 조건이 누락될 수도 있고 아까 썼던 조건을 또 쓰니까 아까 했던 계산이 또 나와 돌고 돌아 이럴 수 있는 거거든 정확히 원스텝 투스텝 개연성 있는 풀이로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리드해 나가는 풀이는 조건에 대한 해석과 본질적 개념의 접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럴 때 컴팩트하고 마지막까지 답이 나오는 왜냐하면 시작은 했는데 선생님 저는 꼭 답이 안 나와요 30번 같은 경우에 그런 말을 하는 대부분의 나형 학생들 가형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풀이에 확신이 없으니까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방향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계산까지가 잘 안 되는 거죠 계산력이 딸려서 마무리 계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작점에서 내가 왜 이것을 사용하는지 지금 내가 어디를 끌고 가려고 이걸 쓴 건지를 스스로 모르기 때문에 방향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 다음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시험지를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렇게 문제풀이의 올바른 방향성 문제풀이의 올바른 자세 100분 안에 30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주는 평가 문제는 맞았습니다 그와 관련된 문제 대표 문항이 30번이고 선생님이 해설 강의에서도 30번을 아주 강조를 해놨고 30번까지 나는 풀 수 있는 사람이 기야 아니야라는 판단을 떠나서 30번의 해설을 들어보면 평가원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3스텝으로 문제가 풀리는데 한 스텝스텝을 끊어서 보면 그냥 중킬러까지 가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런 스텝스텝이 모여서 전체 호흡이 긴 30번을 만들었을 뿐이고 이 문제에 가장 눈에 띄는 조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하는 워딩은 어디 있냐면 3차 함수 fx가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라는 표현이 2차 함수에서는 극대 극소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수2의 도함수 활용해서 배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간접 출제에서 배운 함수인데도 불구하고 극대라는 표현을 쓴다는 이유는 f의 도함수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 변화를 일으켜 f'을 봐 이 말인 거죠 f'이 주인공일 수 있다라는 뜻이고 마찬가지 gx의 2차항의 개수가 0이다라고 주는 건 gx라는 3차 함수의 2차항의 개수가 0이야 그럼 gx가 ax3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라는 어떤 gx 함수가 ax3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라는 걸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으면 그냥 저렇게 식을 주면 되잖아 2차항의 개수가 0이야 그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도함수를 봐야 되니까 3,4차는 너는 도함수 활용해서 배웠지 다른 교과 과정에서는 본 적이 없어 이기 때문에 g'x의 ax제곱 플러스 이 gx의 2차항의 개수가 0이면 도함수의 1차항의 개수가 0이라 ax제곱 플러스 b인 거고 그래서 도함수의 선대칭 선이 y축이라는 뜻이고 그럼 gx의 점대칭 점이 y축에 있다는 뜻이고 그 y축이 f와 g의 중심축인데 그러니까 점대칭 점에서 3차랑 2차가 만난다는 뜻이고 그래서 결국 보니까 나한테 원하는 건 h'들이라 처음부터 f와 g를 미정개수로 잡지 말았어야 되는 문제야 뭐를 미정개수로? g'은 얘야 f'은 그러니까 x 플러스 1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는 몰라 이렇게 해서 f'과 g'이 가지고 있는 3개의 미정개수를 찾기 위해 미분가능 모든 실근의 합이 1 그리고 마지막 3개의 조건을 정확히 이용하는 미확정개수의 개수와 미확정개수의 개수와 그리고 주어진 조건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가 되고 있는 이렇게 풀어내는 완벽한 문제였던 거예요 가장 베스트 문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완벽한 문항이 30번이었어요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문제 반드시 선생님의 30번 문항에 대한 해설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선생님이 EBS 연계 분석을 할 때 뽑아서 오유 칠판이 지저분해지네요 연계 변형을 했던 문제인데 역시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 너무 중요했던 이건 무슨 문제야 그러면 그러니까 수열에 대한 출제 의도는 정확히 2분화되어 있죠 교과 과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등차 등비냐 등차 등비가 아니냐 등차 등비면 일반항적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AN과 SN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석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등차 등비에 대한 AN과 SN이 툭 튀어나오면 반드시 알아봐야 돼 너는 등차 등비에 대해서는 AN과 SN을 바닥까지 알고 있어야 돼 라는 게 교과 과정의 목표인 거고 등차 등비가 아닌 그 모든 수열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수열이 출제가 되면 수열이 주어지면 NA1, NA2, NA3 축차 대입법으로 수열을 발생시켜서 네가 그때그때마다 규칙을 판단해라 원하는 것을 찾아라 이라서 수열 문제는 딱 2분화 등차 등비냐 등차 등비가 아니냐 등차 등비는 일반항에 대해서 바닥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 등차 등비가 아니면 축차 대입법 즉 N에 1, 2, 3, 4 집어넣는 그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심플해요 출제의 도가 근데 얘는 AN분의 4N-3이라는 새로운 수열이 N에 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아 등차 수열의 합이네 등차 수열의 합의 N제곱 앞에 있는 2는 2분의 공차 D라서 공차 D가 4이고 첫항이 9인 등차 수열이 바로 AN분의 4N-3이야라는 걸 바로 읽어내서 이 문제에서 SN-SN-1을 쓴다는 건 합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SN-에 SN-1을 쓴다는 건 어떤 거냐면 등차 등비라는 교과 과정을 놓치고 등차 등비면 굳이 그 일반화된 다양한 수열은 모르니까 SN이 주어졌을 때 SN-SN-1을 하는 건데 충분히 알고 있는 등차 등비임에도 불구하고 SN-S에 SN-1을 하고 있다 그건 개념이 안 된 거죠 냉정히 등차 수열의 개념을 어디까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지 개념의 바운더리를 모르고 있다라는 게 맞는 거죠 EBS 연계 교재에서 정확히 보이는 문제였고 이걸 뽑아서 연계 변형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 전화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막 내가 풀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안 되라는 걸 보여주는 시험이었다 깨달을 게 굉장히 많고 배울 게 아주 많은 수능으로 가는 길목에 가장 적중률이 높은 30문제를 내가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나영 학생들은 30문항에 대한 전문항 분석을 해놓은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반드시 듣기를 그걸 듣는 것만으로도 이후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가 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나영이고요 여기 또 있네요 여기는 이제 홀수의 합 18번 문제 홀수의 합이라고 하는 수열에서 시그마 쪽에서 다양한 수열에 대해서는 네가 N-A1, N-A2, N-A3 집어넣어서 축차대입법으로 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기출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중요한 수 시그마가 만들어지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홀수의 합 1, 3, 5, 7, 9 홀수 5개의 합은 5의 제곱이야 1, 3, 5, 7 홀수 4개의 합은 4의 제곱이야 SK가 마이너스 16이라는 포인트가 아마 홀수의 합으로 연결되는 걸로 알아볼 수 있는가 홀수의 합이라는 건 정말 매년 6평, 9평 수능 중에 안 나온 적이 한 해도 없었던 무늬과 같이 이과는 수열이 직접 출체범위가 아니었어도 홀수의 합이 접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홀수의 합과 2의 거듭제곱수에 대한 특징 수열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나한테 너무 중요한 수의 특징들이 살아있는 문제여서 그냥 만무가내로 계산하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는 아름다운 참심문화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가형 넘어가 볼게요 자 가형의 파인딩의 첫 번째는 중킬러가 돋보이는 문제였다 돋보인다라는 표현은 중의적일 수 있겠네요 중킬러가 셌던 문제였다 아까 정답률에서 보셨듯이 중킬러 자리가 세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미적분의 출체범위가 미적분의 출체범위가 도함수 활용의 그래프 개형 그리기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상 여러 가지 미분법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한 미분법 지수록함수 삼각함수의 미분법까지만 출제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 약간의 미분법이 추가된 정도 기본적으로 그냥 목세 미분법이나 합성함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본 정도로 매우 뒤쪽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보면 돼요 미적분에서는 출체가 안 됐다라고 보면 돼 사실 유평에 매년 유평 분석을 하면서 올해 유평이 처음으로 선생님이 유평을 10년 이상 분석을 했는데 이렇게 오래 했죠 올해 처음으로 유평 가형은 실망스러운 처음이에요 한 번도 유평을 보고 실망스럽다라고 표현한 적은 없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시험지였고 그 시험지가 그렇게 그렇게 문항들이 출제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유평이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하는 시험지였어요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 중 미적분의 출제 범위를 최소한 최소한 출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출제 범위를 지켜야 되는 것마저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 왜냐하면 도함수 활용의 그래프 개형까지는 분명하게 출제를 했어야 하는데 그래프 개형이 출제가 될 때 그래프에 대한 활용인 방부등식의 워딩이나 또는 최대 최소의 활용에 대한 워딩이 없는 그래프 개형만을 위한 문제를 만들기가 일단 힘들었을 거고 또 적분이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적분을 통합해서 판단하면 더 쉬운 문제가 만들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검수를 당했을 수도 있고 적분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프 개형이 적분 없이 만들어져서 오로지 미분의 실력을 평가한 그런 페어한 문제를 만들기 힘들었을 건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 개형까지 나오는 문제들을 개발을 했어야 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미적분은 안 나온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은 삼각함수의 극함마저도 작년 6평 28번의 기조를 그대로 기조라고 표현하기도 창피한 그 독특하게 생긴 두 개의 도형을 끼고 있는 도형들의 차를 이용해서 그 목표물에 해당하는 도형들의 차를 구해내는 28번 문제가 오답률 2위인데 그 문제를 못 푼 학생들도 물론 너무 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기화와 벡터가 빠진 상황에서 29번 자리에 기화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있는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었는데 기존에 기백이 9평 수능의 전범위가 되고 6평의 범위가 얼마 안 들어갈 때에는 굉장히 성의 있는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가 29번에 여러 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6평에서는 근데 올해는 너무 편하게 만들어진 문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삼각함수의 극한도 올해 6평을 기준으로 공부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리고 미적분이 이 정도 포지션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다 큰 아주 큰 착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미적분 공부는 6평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하는 걸로 그렇게 파인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확통이 변수가 된 것이 사실인데 미적분이 제대로 출제가 되면 가형 학생들에게 1등급을 가르는 변수가 확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적분과 수원의 지수로가 함수나 삼각함수가 미적분으로 연결되기 직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그 유니크한 성질들이 제대로 출제가 되면 18번 자리에 지수로가 함수 관계가 조금 출제가 됐죠 하지만 디귿이 아주 개연성 있게 빠져나가서 결론이 나오는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문항 자체 하나하나 선생님이 전문항 해설을 해놓은 걸 한번 들어보시면 정확히 느끼겠지만 6평을 기준으로 수능을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시험이 이번에 가형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그래서 확통이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29번 자리까지 가지 않아도 27, 28번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관식인 것 자체로 변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확통을 29번에 내기는 부담스러울 거다 가형 학생들에겐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정말 고민 없이 편하게 출제를 하신다면 그렇다면 확통이 그대로 29번에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통을 정확도 있게 공부하는 건 이과생들에게 중요한 일일 수 있다 확통을 문제를 풀고 답이 나왔을 때 보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답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정의부터 문제풀이의 개연성까지 아주 정확하게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많은 문제를 푸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세어세 해결하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고배법칙으로 진행을 하면서 동등성 확보를 판단하고 케이스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나누어진 상태에서 같은 논리를 반복시키는 정확도 정의에 대한 정확도가 필요한 문제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형의 마지막 파인딩은 문제가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문항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했고 실력이 있는 학생들에게 성적을 주는 그런 시험이 못돼 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시험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험생의 입장에서 그리고 평가원 그렇게 기다렸던 개정수학의 코로나 사태에서 너무나 너무나 귀하게 얻은 30문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을 끌고 가기 위한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떤 문제풀이의 논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시험이었다라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항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30번 30번의 표현이나 또는 문제풀이의 과정 속에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건 난이도를 떠나서 아주 좋은 문제라는 건 인정 그래서 30번을 가지고 수학적 언어의 이해라는 건 즉 조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고 조건을 정확히 해석해서 어떤 상황을 나한테 묻고 있는 건지를 판단하면 개념의 본질을 접목시켜서 이 풀이가 맞아 라는 확신을 했을 때에만 나오는 컴팩트한 계산 마무리 이 풀이가 맞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으면 가다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정확히 나오게 하는 조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개념의 접목 그리고 완벽한 컴팩트한 마무리 3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내게 하는 어떤 그런 논리를 배울 수 있는 문제가 여러 개 그래도 있었다는 거에 좀 위안을 받으면서 문항들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 그래도 겸손한 자세로 배울만한 가장 베스트 문항은 30번이었고 난이도는 별로 어렵지 않았지만 6평은 항상 미분계수의 정의를 건드렸어요 6평 대비 천우신조의 30번 문항에도 우리는 연속성 똑같이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썼는데 그리고 합성함수에서 절대값 씌워진 미분계수 거의 문제가 유사하다라고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를 선생님은 출제를 했었고 30번에 그때 그 문제를 해설을 하면서 했던 말 중 하나가 6평은 미분계수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고 이번에도 미분계수의 정의를 건드릴 수 있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 우흥 미분계수다라는 걸 알아봤으면 합성함수의 미분계수이면서 우흥 미분계수다라는 걸 알아봤으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이상 우흥 미분계수라는 건 미분계수가 좌우가 다르면 존재할 수 없는 거지만 좌우가 미분계수가 다른 미분 불능점에서도 우흥 미분계수라는 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GX 함수값은 모든 X에 대해서 존재할 것이고 우흥 미분계수를 함수값으로 하는 GX의 불연속인 점을 찾아라라고 하는데 두 함수의 곱에서 절대값 앞쪽이 붙어있는 얘를 표현하면 F'에 2의 X 우흥 미분계수라 잠시 수학적 정확히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플러스로 표현해보면 얘 곱하기 LN2의 2의 X제곱 함수인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얜 당연히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불연속의 근거는 앞에서 찾아야 돼 그럼 당연히 F를 보는 거고 F를 봤을 때 F'이라고 하는 우흥 미분계수가 갑자기 바뀌는 지점들은 1에서 31까지 자연수고 그 중에서 절대값이 붙어버렸으니까 2에서 마이너스 1으로 넘어가는 3, 6, 9에서 30까지 10개는 연속성을 띄워버리니까 미분 불연속에서 제외가 되고 남은 1에서 31 중에 10개를 제외한 21가 답이고 그 중에서도 21개 중에서도 우흥 미분계수가 0인 것들은 LN2분의 GAK 값이 다 0이 되어버리니까 남아있는 건 2, 5, 8, OO29까지 어쩌면 정확히 읽어낸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정말 어? 우미분계수? 읽죠? 표현을 뭐 이렇게 손을 대하지만 알 수 있는 표현이 아니잖아 그냥 합성함수 미분에서 여러분들이 개념에서 처음으로 봤던 표현이 바로 저거일 거기 때문에 DX분의 D F of GX라고 하는 미분계수 저 표현이기 때문에 F'에서 불연속의 근거를 찾아야 돼 쭉 쫓아가니까 자연수 31 중에 10개는 제외 절대값이니까 저렇게 좌우가 절대값이 같을 때에는 절대값이 붙어버리거나 또는 제곱을 해버리면 미분계수가 같아져라는 게 6평 30번에 이미 있었잖아 그쵸? 우리 개념 에센스 들은 학생들은 아마 아 그 파이널에 있던 미분 가능성에 쌓인 함수가 이렇게 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출을 잘 공부해서 10번, 20번 파고 파서 완전히 내 것으로 체화시킨 사람들은 나 어떤 문제잖아 라는 생각으로 쉽게 갔을 거다 그래서 사실은 수학적 언어와의 소통이라는 것도 사실 수학적 정의를 알아보느냐 그러니까 뭘 많이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교과 과정에서 처음으로 정의하는 미분계수의 정의 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 수학자들은 그걸 만들었고 그걸 보고 출제하는 현직 수학과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에는 정확히 정의를 바라보는 눈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풀기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논리적으로 투스텝이면 끝나는 이런 30번이 있었고 가장 좀 아쉬웠던 문항이 이거죠 그게 작년 6평 28번은 그래도 이 F세타 G세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상한 모양이었어요 이렇게 이상한 모양 배운 적이 없는 모양 그러니까 개연성이 분명하지 이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걔를 포함하고 있는 도형을 이용해서 얘 빼기 얘를 할 거야 그런 개연성이 분명했는데 그 문제를 놓고 아마 변형했을 거라고요 근데 거긴 부채꼴 두 개야 그 부채꼴 두 개를 삼각형 두 개로 변형했어 그냥 심플하게 그렇게 성의 없이 만들어진 문제라는 느낌이 팍 와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게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넓이는 각각의 변과 끼고 있는 각을 구하면 되잖아 라고 접근을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웠겠지 하지만 잔년 6평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삼각형 구할 수 있는 도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F세타를 끼고 있는 1번 2번 넓이 이거 삼각형이랑 그리고 2번 3번 넓이 2번 플러스 3번 그래서 1번 더하기 2번에서 2번 플러스 3번을 빼면 1 빼기 3 그게 F 빼기 G야 라고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죠 기억에 의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문제 속 조건 그림의 개연성이 아니라 굉장히 아쉬운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함수 극한의 본질과 크게 상관이 없는 6평 수능은 주로 삼각함수 기하적 본질이 사용이 되는데 별로 사용이 되지 않는 문제이고 그리고 뒤쪽 계산도 코사인 2분의 세타와 코사인 세타가 나왔을 때 꼭 반각공식 배각공식 사용해서 인수분해 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시험지를 보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의 마무리를 풀 때 리밋 X가 0으로 갈 때 이런 거 X분의 사인 X가 1이야 라고 한다는 건 사인 X를 어떤 당함수 관점으로 봤을 때 X랑 사인 X는 X가 0으로 가는 근처에서는 똑같은 함수야 그러니까 작년 수능 14번에 이런 문제 있었거든요 작년 수능 14번 문제에 사인 X가 이렇게 있을 때 T, 사인 T에서 원 이 원에서 이 길이 분의 이렇게 가면 이 길이를 올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극한 문제가 14번 자리 였던 것 같은데 이런 문제 풀 때 X가 0프로스로 가면 사인 위에 있지 않다고 봐도 돼 그냥 Y는 X 위에 있다고 봐도 돼 라고 생각하고 T, T에서 이렇게 원이 되면 이 놈하고 이 놈이 루트 2니까 결국은 T분의 루트 2T 마이너스 T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이게 답이 되는 이런 어떤 극한의 본질을 이용을 해보면 이 문제도 마무리 계산할 때 꼭 해설 강의 한번 보세요 X분의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우리는 코사인 X와 1의 합을 위아래 곱해서 2분의 1이다 이게 얘네가 붙으면 2분의 1이 된다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다항함수와 유사한 관점으로 보자면 2분의 1 X제곱이야 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한 문제가 6평 21번 미분계수 정의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우리 기출백선에도 들어있는데 그때 이런 관점도 물론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아주 사소한 예제들 구종교과 모두에 들어있는 저 예제들 속에 들어있는 함수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정확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고난이도 문제를 풀어서가 아니라 이런 걸 정확히 했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계산할 때도 분자에 있는 이런 어떤 굉장히 여러가지 사인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게 되네요 코사인 2분의 세타 뭐 이랬을 때 1하고 빼기 1 해줘서 이래서 여기가 2분의 1의 1로 가라고 하는 인수분해해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해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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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어? 너무 쉬운 문제잖아 오답률 2위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엄연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가지를 배울 수 있는 문제라 꼭 꼭 해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 문제가 그나마 방금 그 극한 문제보다는 이 극한 문제가 훨씬 괜찮아요 이 문제가 어휴 노래졌네 이 극한 문제는 뭘 알려주냐면 작년 수능 14번 문제 이게 16번인데 작년 수능 14번 문제하고 똑같아 x하고 sinx가 같으니까 y는 x 위에다가 1을 그려도 상관없어 라는 거였다면 이 문제는 결국 t가 0으로 가기 때문에 3t가 0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 함수가 점점 가까워져 온다고 이 평의 이동이 왼쪽으로 3t만큼 간 건데 점점 가까워져 이렇게 가까워져 오면 이렇게 이렇게 같은 거라 결국은 이 길이가 같아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1이 되게 하는 그러한 k값이라면 더 가까워져도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1이 되게 하는 근데 완전히 그래프가 가까워져서 붙기 직전까지 간다면 0플러스라는 게 그런 말이잖아요 붙기 직전까지 가져가면 그 극한의 세상에서는 이 점이 바로 옆으로 오므로써 접선의 기울기가 0이 1이 되게 하는 이 함수에서 그러니까 2의 2분의 x제곱을 미분해서 그게 뭐가 되는 1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내라 라는 게 극한의 본질이죠 매년 수능에 나오거나 평가원에 나오는 문제들은 이러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EBS를 선생님이 분석하면서도 EBS 수능 특강에도 저런 포인트가 있어서 연계 분석하면서 이 관련 문제를 뽑아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그래도 평가원은 평가원이다 라는 생각을 그래도 16분에서 약간 위안을 받는 그런 거였고 그리고 이 20번 지금 오답률 5에 들어가는 문제들을 거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9번은 뺐어요 29번은 케이스가 5개나 나눠지는데 그렇게 나올 수는 없어 아무리 내려놔도 다시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다 아무리 많아도 케이스가 3개 4개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케이스가 많아질 때는 3개 4개 3개 4개 3번째 4번째 케이스는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케이스가 경우의 수가 한 가지나 뭐 0개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지 같은 논리를 5번이나 중복조합을 5번이나 써서 굳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작년 나영학생들 수능 29번 9평 29번 나영학생들이 봤던 그냥 그 문제를 그냥 편하게 변형했을 뿐이에요 분석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전문화 해설은 해놨어요 해설 강의에 30문제 다 풀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줄 가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열려있고 싸인 법칙 코싸인 법칙이 들어 있어서 되게 당황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열린 문제도 마찬가지 이 문제도 검수를 상당히 당해야 되는 게 뭐 싸인 법칙이 굳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원주각이 같으면 원주각이 바라보는 현도 같아 이거 원스텝 이건 좋아요 그치? 그 다음에 이게 같아? 그러면서 3분의 2파이니까 여기 3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이 길이들과 각을 3분의 파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같으니까 첫 타움을 이렇게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건 당연히 맞는데 이 길을 구해내는데 아마도 코싸인 법칙을 쓰라는 출제외도가 있었을 것 같지만 3분의 파이라는 특수각과 2라는 길이를 가지고 직각을 때리면 여기가 루트 3이 되고 여기가 1이 돼서 여기는 2가 되고 그러니까 루트 3과 2라서 루트 7이고 루트 7이 나오는 순간 하나 이거 3대 2니까 5분의 3 루트 7 5분의 2 루트 7 완전히 첫 탕부터 공비까지 중등기하로 끝나버리는 문제예요 이게 선생님 해설강의 들으면 다 중등기하야 다 싸인 법칙 넓이고 할 때 한 번 써요 코싸인 법칙을 쓸 거냐 이게 할선 중등기하에서 배운 이걸 쓸 거냐 또는 거기 또 닮음도 있어서 닮음을 쓸 거냐 세 가지 중에 당연히 닮음이 제일 편하지 이게 편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되게 실망스러웠다는 거죠 싸인 코싸인 법칙을 사용하게 하려면 해야 되고 기하가 빠진 대신 이과생들에게 어떤 원하는 능력이 있다면 싸인 코싸인 법칙 즉 삼각함수를 풀어내는 공식인데 그야말로 방정식으로 보자면 인수분해 공식인데 인수분해 공식이 안 되면 방정식을 풀 수 없듯이 삼각형을 해석할 수 없을 텐데 싸인 코싸인 법칙이 이렇게 열린 문제 속에 들어가서 이건 검수를 당했으면 제대로 당했으면 출제될 수 없었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출제 의도가 코싸인 법칙 싸인 법칙 처음부터 아니었어 라고 하기에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싸인 코싸인 법칙을 유도했을 텐데 뭐 이런 느낌도 들고 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해설을 보시고 그리고 조건부 확률 문제 중에 분모에 들어가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든 확률이든 덧셈 정리를 사용하는데 배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로 집어올리는 것들 안 해도 배반 사건이 아니다 즉 교집합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분자로 내가 원하는 걸 집어올릴 때 교집합이 따라 올라가는지 안 따라 올라가는지를 판단하게 하는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 상당히 새로운 느낌을 주는 문제이기는 해요 문제 굉장히 베스트 문항이고 2019학년도 6평에서 조건부 확률 문제 중에 부분 부분에서 끌려 올라가는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 수능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올해는 조건부 확률 문제가 이렇게 센 것이 하나 나올 만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확률 쪽에 가나용 공통으로 단원명 조건부 확률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굉장히 다르게 변형될 수 있어요 분모에 들어가는 사건이 배반 사건이 아니면 교집합을 빼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분자로 어떻게 올라가는지 교집합에 해당하는 것이 만약에 딸려 올라가지 않으면 분자에서는 안 빼야 될 수도 있거든 그런 문제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를 패턴으로 기억하면 안 되는 그래서 이 문제는 해설 강의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풀어놨고 그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확통의 정확도를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설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그 30문항이 여러분들이 듣는 그 30문항이 아마 이후 여러분들의 어떤 실력 또는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정성을 다해 현장 학생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하루를 할애해서 분석 강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문항 분석 반드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나형 총평이었고요 가형 나형 학생들 모두 N수생들과 제학생들이 느끼는 유평에 대한 어떤 감정이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근데 같은 수험생으로서 여러분들이 유평으로부터 해야 하는 건 늘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든 결과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한테 주어진 결과를 똑같은 결과를 주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미래는 달라진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그리고 N수생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겪어봐서 많은 것을 깨닫고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 제학생들은 유평의 성적이 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어차피 0%다 유평 성적을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유평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수능을 결정할 거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총평에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세 가지 부류로 학생을 나누고 원래 잘했는데 여전히 잘한 사람 원래는 잘했다가 떨어진 사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직도 성적이 안 오르는 사람 이런 다양한 학생들의 부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총평이 길었기 때문에 오늘 총평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30문항 해설 강의를 들어 달라는 거 그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설 강의 들어! 라는 결론을 던지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총평 듣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을 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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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